핫한 날씨만큼이나 핫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먹다 보면 거기가 싹 잊혀지는 대구입니다. 진짜 깜짝 놀란 게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힙한 데도 많아졌고 맞아요, 먹방 여행 많이 오세요. 대구 음식 맛없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전혀 까도 우리가 까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겸손한 거지, 겸손! 대구 사람도 겸손하거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많이 돼 있어, 봐봐. 대구 많이 놀러 있어. 맛있어.